독립인칭 대명사, 전미인칭 대명사라는 문법 내용 선생님 간단히 설명하고 본 수업 들어하도록 하죠. 자 독립인칭 대명사인데 독립인칭 대명사란 말 그대로 그, 그녀, 너, 나, 우리 요걸 나타내는 거야. 우린 아랍으로 너랑 나나 알고 있어. 선생님은 아랍으로 너는 안타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고 나는 아, 나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잖아. 근데 우린 이제 3인칭, 2인칭, 1인칭 다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선 아랍으로 그란 단어, 3인칭 남성이야. 그란 단어는 후와 라고 읽어주면 되겠다. 연속에서 읽으면 후와, 후와, 후와. 자 다음 3인칭 여성, 그녀라는 단어, 그녀라는 단어는 희야라고 읽어주면 되겠다. 연속에서 읽으면 희야, 희야, 희야라고 읽어주면 되죠. 근데 우리 희야 이거 어디서 많이 봤잖아. 이거 어디서 봤어? 이승철 노래, 희야라는 노래 있잖아. 그 희야가 바로 그녀란 뜻이에요. 희야 나 좀 바라봐라. 그녀가 날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를 담아면 아랍어, 3인칭 여성을 제목 자체로 써준 겁니다. 그래서 희야라는 제목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아랍으로 희야 하면 이게 3인칭 여성이 된다. 내가 이 얘기했다고 또 네이버 켜가지고 이승철, 희야, 아랍어 이런 연관 검색을 하지 마세요. 다 뻥이에요. 그래서 후와 그, 희야, 그녀가 되었다.